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쪽에다가 RGB LED를 연결한 다음에 3색 LED, 3색 LED를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슬라이더 3개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설정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RGB LED를 3색 LED를 사용을 하는데 지난 시간처럼 슬라이더 3개를 이용해서 색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흔들면 우리가 원하는 색이 원하는 색이 아니라 랜덤으로 무작위로 색이 설정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아두이노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스케치도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곧바로 앱인벤터 쪽에 프로그램 짜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앱인벤터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블루투스 커먼을 열어주시고 지난 시간 이전부터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서는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면 블루투스 RGB 쉐이커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밑에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여기에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 캔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어떤 색이 표시가 LED 쪽에 3색 LED 쪽에 표시가 되는지 바로 우리가 흔들었을 때 어떤 색이 무작위로 선택이 되었는지 표시해 주려고 캔버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캔버스를 넣어주고 캔버스에 여기 높이 부모에 맞추기 그리고 너비 부모에 맞추기 확인 눌러서 높이와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를 해주시고 곧바로 블록 쪽에 가서 아 디자이너 쪽에서 또 하나를 추가를 해주세요. 센서 쪽에 보시면은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놔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 센서도 보이지 않은 컴포넌트라고 해서 밑에 추가가 돼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흔들었는지 인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했다면은 이제 블록 쪽에 가서 프로그래머를 짜 볼게요. 가속도 센서 1을 가속도 센서를 클릭을 하면은 언제 가속도 센서 흔들림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넣어주고 또 하나 블록이 또 변수 쪽에 가보면은 지역 변수 초기화 한 다음에 실행이라는 블록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하나 세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기어 버튼을 누르고 이름 이렇게 하나, 셋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 맨 위에는 빨강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쪽에 보면은 이미의 정수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우리가 빨강, 초록, 파랑의 색깔의 값을 설정을 할 때 0에서 255였죠. 그래서 0에서 255라고 넣어주는데 이 이미의 정수 시작은 바로 0에서 255 사이에 무작위로 숫자를 선택해주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숫자 값이 바로 이 빨강이라는 값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록 그리고 또 이미의 값이 파랑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변수 관련된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은 여기서 캔버스에 내려가면은 배경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캔버스에 지정하기 캔버스의 배경색 그리고 여기 색상 쪽에 보면은 이렇게 색상 만들기라는 이렇게 블록이 있어요. 이 색상 만들기 블록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빨간 값, 초록 값, 파란색 값의 이런 묶음을 통해서 색깔을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 그 색깔로 사용할 빨간 값, 초록 값, 파란 값을 이제 변수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붙어있는 값들을 삭제를 하고 여기서 빨강, 가져오기 빨강 빨강 복사해서 붙여놓고 빨강 얘는 초록 변수의 값, 얘는 파란 변수의 값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만 색깔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아드위너 쪽에서도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전송하기 하고 메시지에서 텍스트 합치기 놓고 합치기에서 지난 시간처럼 6개 문자열을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문자열 5, 6 이렇게 놔두고 텍스트에서 쌍따분표 하나 넣고 소문자 R R R 그리고 그래서 G, B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빨강 빨강, 빨강 한 다음에 초록, 파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흔들 때마다 화면에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아드위너 쪽에 3색 LED의 색깔도 그 해당 색깔로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스마트폰 쪽에서랑 스마트폰 쪽에서 실행하고 또 아드위노랑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아드위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앱이멘터 쪽 앱을 실행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연결하기를 누르고 HC06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한번 스마트폰을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 제가 스마트폰을 흔들면 화면이 바뀌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면 화면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원래 3색 LED가 제가 사용하는 3색 LED가 엄청 비싼 3색 LED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서 흔들어서 만들어진 색상이랑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색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렇게 3색 LED의 색도 바뀌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흔든 것을 인식해서 3색 LED의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여기 아드위너에 연결된 3색 LED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흔들면은 색깔이 바뀌도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센서 말고도 가속도 센서 말고도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인식하는 센서도 있고 이제 또 다양한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드위너에다가 도어라 바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도어라기라고 전기 도어라기라고 생각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잠그는 부품을 이제 아드위너에 연결해서 제어를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가속도 센서를 이용했다고 한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문을 잠근다던가 아니면은 연다던가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